잠 마고 뜨래요 저 지금 피곤해 뜨래요 저희들 스케줄가 뜨래요 땡이 뜨래요 저희 거스 뜨래요 K-POP 스타들이 랩플러 소개하는 20위부터 11위 치다 바운스 어우 치다 바운스 치 다 바운스 다 바운스 M.I.D.가 20위 WJC분들 헬스랑 같이 다녀서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은 헬스 하셨나요? 저희는 헬스보단 한강을 뛰어요 아... 19위 WJC 첫 진입한 메이큐니 18위 심장이 뛴다 네가 서 있을 그곳을 향해 뛴다 17위 100% 투어트한테 너네들 왜 답장 안 해 저라는 걸 모르기 위해서 이름을 가렸어요 한글자 궁금해 죽겠지 이게 누구야? 미래 미래 미래식? 16위 투하 네 저는 NSUENG 선배님한테 너무 섹시해요 포크 야시시한 매력에서 감성으로 변신 NSUENG가 15위 리포터로 활동하시던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폭스분이랑 트윗을 하셨더라고요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글러버린 맥 자랑하는 에릭 남이 14위 이거 모두 하시는 분 아니에요? 네 닮아요 랄랄랄라 꽉 잡아먹는 박쥬선생님 네 저랑 2명 2인이신 방탄소년단의 박쥬민 오빠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3위 방탄소년단 트윗윤 선배님들 저희도 선배님들 아니면 앙뎅 앙뎅 12위 트윗위원 첫 진입한 손승현이 11위 이상 5월 셋째 주 M카운트 20위부터 11위까지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